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먼저 개인 신상 발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몇 차례 11시 꼭 지키겠다는 11시 시간 못 지키고 방송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 이 아내가 좀 망가져 있다고 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는데 제가 좀 과도하게 흥분을 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특히 심장 쪽으로 뭔가 좋지 않은 신호들이 자꾸만 생겨서 그거 좀 바로 잡느라고 여러분께 11시 김관일 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건강관리 잘해서 11시 약속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울트라 슈퍼위크를 맞이해서 어제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지요 다른 당은 권리당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네 글자를 씁니다 책임당원 정확한 숫자가 56만 9,059명 그냥 57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만 이제 책임당원이 있습니다 책임당원은 이제 나흘 동안 투표를 합니다 월화수목 이렇게요 그런데 어제 투표가 시작됐는데 그 57만 명 책임당원 중에서 24만 9,367명이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그냥 25만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퍼센테이지로는 43.82% 절반쯤이 투표를 한 겁니다 나흘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첫날 절반이 투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 투표율 이렇게 국민의힘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곧 국민적 관심사가 대장동 게이트에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이쪽으로 다 옮아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가 터졌다 용량이 감당을 못해서 터졌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썼더군요 서버가 터져버렸다 물론 실제로 터진 건 아닌데 터졌다라는 말을 써도 무방할 이만큼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투표가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여당 쪽의 경선 과정에서는 티미했는데 야당 쪽의 경선에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즉 컨벤션 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결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컨벤션은 커녕 역컨벤션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마지막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 과거 어떤 시기에 비추어봐도 전혀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이러한 열망은 곧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국민의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경선 때 당원들의 투표율이 49.94%, 50%였는데요 그 추세를 이번에 이렇게 빗대해서 보면 이번에 당원들의 투표율은 70%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째이기 때문에 나흘째까지 투표를 마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날 43% 했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나흘 동안이 당원 투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모바일 투표입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전화를 거는 거죠 ARS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응답하는 투표 아무튼 책임당원들 57만 명이 나흘 동안 투표를 하는 겁니다 선거인단을 구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원들의 투표가 57만 명이나 되니까 당원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반 여론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민적인 어떤 열기를 반영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뭇 뜨겁다 그래서 7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원들의 투표가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홍준표 의원대로 윤석연절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대로 그러니까 윤 캠프는 윤 캠프대로 홍 캠프는 홍 캠프대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전 인수라고 하면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건데요 아무튼 자기 쪽이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캠프로서는 캠프에 있는 같은 운동원들 선거운동원들 그다음에 자기 지지층들을 한껏 고무시켜서 이제 이렇게 몸피를 불리듯 그 분위기를 고향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적인 분석을 한답시고 우리는 약간 불리한 상황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거는 선거 캠프도 아닌 겁니다 이럴 때는 야 우리한테 드디어 승기가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기자들은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뭐 윤 캠프도 승기 잡았다 홍 캠프도 승기 잡았다 뭐 유승민 후보도 뭐 아 이거는 나한테 뭔가가 오고 있는 신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다 감안을 하고 디스카운트를 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전당대회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당원은 지금까지의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은 모두 작동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유난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한 말에 의미를 두어서 제가 해석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분 계시면 그 싫어하는 마음 이마에 아직 피도 안 마른 이렇게 내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잠깐 접어두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11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었는데요 그때 같이 당대표에 경합을 했던 사람들이 주호영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역구가 253개가 있습니다 250개라고 해보지요 그때 거의 90% 이상의 당협위원장들이 다 주호영 나경원 후보에 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지지를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47대 3 당협위원장만 봤을 때는 그런데 결과를 투표함을 열어보니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었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5선 4선 6선 이런 원로 중진 의원들이 선거는 이런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예측은 다 틀린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분석은 1차적으로 들어보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한 국면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그 반대편의 증거도 분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워낙 지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고지곳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다면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책임당원이 57만 명인데요 57만 명 지난번 전당대회 때가 당원이 2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늘어난 당원이 30만 명 정확하게 반울림을 하면 29만 명 아무튼 그냥 30만 명 늘어났다고 얘기 전개해 보지요 3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 늘어난 당원들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중에 19만 명은 2차 경선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입니다 2차 경선 때는 당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19만 명의 신규 당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가 윤석열인가 홍준표인가 유승민인가 원희룡인가 양강구도로 간다면 이 신규 당원들은 윤석열인가 홍준표인가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윤석열 후보 쪽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만 40명쯤 가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도 대부분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독고다이 당기필마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의도했는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설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제 주호영이나 이쪽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있는 그분들의 분석은 아이고 홍준표 후보가 말이야 원래 있던 사람도 떠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원해서 독고다이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자연스럽게 독고다이 당기필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윤석열 후보 쪽에는 조직이라고 할 만큼 국민의힘 그 자체라고 불러도 무방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가면요 나쁘게 말하면 돗대기 시장 좋게 말하면 뭔가 금세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우쌰 우쌰 막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느낌이 윤석열 후보 캠프 홍준표 후보 캠프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쪽 홍준표 캠프 쪽에 있는 분들의 말을 따르면 그 소수정예로 되어 있는 캠프의 요원들 내 그분들을 다 지방으로 자기 연구지 따라서 다 내려가라 서울에 있어봤자 뭐하고 서울에는 홍준표 후보 혼자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다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오히려 캠프가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역시 말을 간단하게 줄여야 더 실체가 드러나는데 윤석열은 조직 홍준표는 바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조직이 더 힘을 내지만 대통령 선거는 바람이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만 명 19만 명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신규 국민의힘 당원 책임 당원들의 숫자가 19만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20, 40 세대가 35%인데 50대 이상이 65%다 이런 얘기는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그래 20, 30, 40 여기까지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는 거 우리도 알아 그런데 50대 이상은 우리가 유리하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우회가 세대별 밑에가 지역별 당원들 분포 표 분포 막대 그래프이거든요 세대별로 보면 50대, 60대, 70대 이상 막대 그래프가 훨씬 크지요 저것처럼 50대 이상은 당원들이 훨씬 많은데 저분들은 다 윤석열 표야 이런 거고요 그 반대로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아니야 신규 당원들은 204대 그리고 수도권에도 몰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막대 그래프 지역별 보면 맨 왼쪽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4.7 그 다음과 다음이 대구, 경복, 부산, 울산, 경남 그 둘을 합하면 43.3 43%쯤 됩니다 그 다음이 충청, 그 다음이 강원 그 다음이 호남과 제주는 1%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자꾸 말씀드리면 아이고 뭐 그 숫자가 그 숫자가 갖고 아이고 귀찮아 숫자는 그만 얘기해 이런 분 계시는데 그래도 이 숫자는 꼭 필요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가 30주년 됐습니다 문화일보 노란색 황색으로 프린트를 하는 오렌지색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신문이죠 석간신문 문화일보 저는 문화일보를 평가하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화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 매서움이 정말 대단한 그런 신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문화일보가 벌써 30년이 됐네요 창간한 지가 그런데 그 창간 기념으로 아주 규모가 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창간 기념일에 하는 여론조사는 매우 저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 돈을 꽤 들여서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문사에 이름을 걸고 하는 여론조사가 창간 기념 여론조사인데 그것도 17년 창간 기념일이 아니고 30년 이렇게 꺾어지는 크게 꺾어지는 해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러분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여당 지자건 야당 지자건 다 섞어서 이른바 민심을 물어봤더니 홍준표 42.1, 윤석열 33 그러니까 민심은 9.1%포인트가 지금 저게 사진하고 저 위가 있으니까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요 여러분 일단 사진은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민심은 홍준표가 9.1%포인트가 앞서 있는 겁니다 여당 야당 모든 지자들을 다 섞어놓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9.1포인트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만 따로 떼어서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이 55.1, 홍준표가 36.9, 저 격차는 18.2%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숫자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위에 민심은 9%포인트 차이로 홍이 앞섰고 그 밑에는 당심, 당심은 18%포인트 차이로 윤이 앞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1월 5일 날 최종 후보는 5대5로 뽑는다면서 민심 50%, 당심 50%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유리하다는 그런 여론조사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만 보면 민심 50% 반영, 당심 50% 반영을 할 때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9포인트 앞섰고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18포인트 앞섰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10여 개의 여론조사를 다 모아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양쪽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포인트 차이, 15%포인트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쪽은 민심에서 15%포인트를 앞섰다 이제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 우리가 말이야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5%포인트 앞섰걸랑 그러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당심은 우리가 15%포인트를 앞섰어 이렇게 이제 거칠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5%포인트, 여기서도 15%포인트 이때 윤과 홍, 홍과 윤 이 두 사람의 승패는 어디서 갈라치느냐 자기가 유리한 쪽의 15%포인트는 더 격차를 넓히고 자기가 불리한 쪽의 15%포인트는 격차를 좁혀놔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들리시는지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쪽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만 꺼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불리한 쪽의 격차를 10%포인트 이내로 줄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후보 아직 누구를 찍을지 결정을 못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입니다 50.9%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쯤은 누구 찍을지 모른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그런 국면입니다 이게 비호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다음에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최근에 좀 흔들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동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찍을지 윤석열한테 표고 갈지 홍준표한테 갈지 심상정한테 갈지 안철수한테 갈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날 그 등상이 나갈 거나 이런 분들이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5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TN과 리얼미터 조사에도 중도층이 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당의 경선 컨벤션 효과는 확실하게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42.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9% 국민의힘 지지율 앞에 자리가 4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에 자리가 2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종찬이라고 사자머리에 쥐를 확 넘긴 여론조사 전문가 있죠 인사이트K 소장 배종찬 소장 아마 방송에서 TV방송에서 자주 보실 겁니다 배종찬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실망한 표심의 반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금 배종찬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첫 손 꼽히는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LH 사태 대장동 사태가 민주당에 실망한 표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다 할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에 모든 후보 여야를 통틀어서 무소속까지 다 모든 후보를 통틀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범야권 범야권만 물어보면 홍준표 후보가 앞섭니다 범야권 중에서도 국민의 힘만 따로 또 국민의 힘만 따로 물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앞섭니다 이재명과의 경쟁률을 물어보면 대체적인 트렌드가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여야를 다 늘어놓으면 윤석열이 범야권을 늘어놓으면 홍준표가 국민의 힘 지지자만 늘어놓으면 윤석열이 이재명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쟁력을 물어보면 홍준표가 도대체 어느 쪽인지 말이죠 들쭉날쭉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신율 교수가 말을 했는데요 당심은 민심을 따라간다 이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분석이 되겠지요 그런데 신율 교수도 그런 걸 했는데 신율 교수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다르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당원들이 어떤 여론이 진짜 여론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문제다 그래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당심은 57만 명 책임 당원들도 매일같이 여론을 보고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따라가려고 하는 추세를 보일 텐데 그러나 그 책임 당원들이 어떤 여론을 진짜 여론이라고 보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홍준표 후보 김칫국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